안녕하세요. 저는 작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에서 함께하게 된 인퓨즈학교 3학년 김가희입니다. 저는 작년에 여러분과 함께 토론회, 미디어 페스티벌 이렇게 다양한 방송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. 정말 여러분 덕분에 2020년은 저에게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. 이번 2021년에도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는 김가희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